네, 드디어 86년생 병인년에 태어난 분들의 2020년 운세를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사주가 필요 없는 주역 전복 주사위로 보는 부분이고요. 생년월일 일시가 필요 없습니다. 86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입니다. 2020년 내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자, 나왔습니다. 네, 화태교 나왔고요. 화태교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나와 함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와 뜻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태풍 대가가 낮네요. 네, 86년 병인년생 분들은 우선 2020년 경자년에 굉장히 일적으로 바빠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연애운은 좀 힘들어요. 연애운보다는 일에 좀 치우쳐져서 1년을 보내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대가라는 것은 크게 내가 욕심이 좀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일에 빠져서 지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태기라는 것은 바다이고 그 아래 있는 것은 나를 흔들고 발전을 시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일중독 성향으로 가시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에 푹 빠져서 지내실 것 같아요.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좀 예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복 조사 이외에도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던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걸 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림만 다르지 형태는 똑같아요. 이걸로 12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2020년입니다. 6장을 먼저 뽑을 거고요. 이것도 6장을 뽑아보겠습니다. 86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0년을 어떻게 대체적으로 보내실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재미삼아 봐주시고 너무 맹시는 금물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끌려갈 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운세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세팅이 돼 있고 정해진 부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저희가 부모를 정할 수 없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30대 시작하신 분들이나 30대 중반부터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항상 운세의 키워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 얼굴 형태도 많이 바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화천대요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게가 났어요. 목이 간지러워서 선풍기를 끄겠습니다. 네, 화천대요가 났는데 이것은 2월에서 3월 초까지의 운입니다. 저는 이제 절기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태양역에서 절기로 사주처럼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1월이 아닙니다. 양역으로 2월 입춘부터 3월 경집까지인데 화천대요 음... 굉장히 스타트가 좋아요. 하늘이 백그라운드고 하늘 위에 태양이 뜬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의미가 있다.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괴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입지가 괜찮고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3월입니다. 이제 거머쥐게 된 것은 3월이고요. 예, 지금 요것은 음...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예, 풍산점은 요것도 좋아요. 3월달에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멈춰있는 부분이지만 풍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풍산점은 혼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떤 괜찮은 조직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결합의 형태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3월달도 역시 안전합니다. 아, 하나 더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풍산점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혹시 연애를 하시다가 헤어지신 분들 여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방송을 제외도 3월달에 가능하세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3월에도 제외혼이 있겠네요. 그 이전에 이별하신 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4월달입니다. 4월달은 음... 삼풍고 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림 보시면 뭔가 쌌다가 주변에 무너진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월달에서 4월 초에서 5월 초에 해당하는 운이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쁜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괴가 뜻하는 것은 죄송해요. 발음 조금 그런데 산풍고예요. 고, 고, 고. 제가 발음을 좀 어눌하게 하는데 산풍고예요. 이 괴는. 산풍고라는 것 자체는 이 그림이 뜻하는 것처럼 산은 더 잘 되기서 멈추는 것이고 풍은 흔드는 거죠. 혹시 교만을 썼다면 이때 무너질 수 있어요. 본인이 쌓아왔던 것이.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겸손하셔야 하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너무 자랑하면 안 되고 조금 회사에서 실적을 잘 냈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건 그대로 돌아옵니다. 인과 홍보처럼. 그래서 이 시기만 좀 잘 넘겨주시면 2, 3, 4 이제 5월달이에요. 5월초에서 6월초에는 6마리 용이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잠용이 되지 않도록 물에 잠긴 용이 되지 않도록 6마리의 용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본인이 처신을 잘 하셔야 되는데 5월달에서 6월초에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본인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쭉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6월 넘어왔습니다. 6월초에서 7월초입니다. 이거 수천수라고 하는데 7월에는 휴가철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직을 목표로 하셨다거나 어떤 뭐 이직이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목표로 하셨다거나 승진을 목표로 하셨다거나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7월에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8월에 고비가 한 번 있겠네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8월에 들어와요. 8월에 위기가 옵니다. 회사 소속이 바뀐다거나 본인이 원룸이나 트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집을 이사를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혹은 회사에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어서 본인의 소속이 더 안 좋은 곳으로 바뀐다거나 어쩔 수 없이 또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끊긴다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기는 염려를 안 하는데 개인에다서 틀릴 수 있으니까 8월에 이 위기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큰 위기에 해당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 목돈을 달라고 한다던가 그 목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연애운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이별 운도 좀 강하죠. 8월 달에 여름휴가를 같이 다녀왔는데 크게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고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2, 3, 4, 5, 6 7월에서 8월 초 맞죠? 2, 3, 4, 5, 6, 7 8월에서 9월 초가 되겠네요. 8월 초에서 9월 초인데 이거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천둥버개가 숨어있는 부분이고 어마어마한 힘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8월 초에서 9월 달 정도에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인연이나 잘못된 조직을 떠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고 내가 손을 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넘어갑니다. 9월에서 10월 초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는 네, 풍수 이거는 풍수안이라고 하는 게인데요. 이거는 또 어떤 뜻이냐면 풍수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잃었던 것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게거든요. 돌아오는 거예요. 힘들어서 해외로 도피를 하셨다면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회사로 대기업에서 아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내가 커리어도 다 그냥 포기하고 원래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원이에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제외할 수 있는 온도 들어옵니다. 10월 초에서 11월 초입니다. 이때는 무슨 개념이냐 리위화라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연애 중이신 분들 혹은 제외를 하셨던 분들은 한동안 본인의 전성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회사운도 마찬가지고 사업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쪽으로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10월 달은 전성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11월 초에서 12월 초 한번 볼까요? 이때는 내풍왕이라고 하는 개인데 본인이 쥐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쭉쭉 나갑니다. 쭉쭉 역시 10월, 11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12월 초부터 1월 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택지체라고 하는 개가 나왔거든요. 택지체는 뭐냐면 혼자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때고 사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거래처를 큰 곳을 얻어서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을 미루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사업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벌이셨다면 이제는 진짜 포로로서 일을 하셔야 되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좀 우왕좌왕 했었다면 이제는 좀 관리자급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아마 연봉개혁 시즌도 이때쯤이 아닐까요? 이제 또 어마어마한 힘을 진짜 진짜 현실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이때 또 고비가 한 번 있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 여름에 났던 산지박괴 이거랑 지금 이거는 이제 연말 지나서 양력으로 내년 초죠. 입춘 전까지인데 공식적으로는 1월에서 2월 초까지가 돼 있습니다. 이때가 이거랑 지금 그림만 다르지 같은 괴거든요. 고비가 한 번 와요. 고비가 한 번 오고 잘 되려고 하는 시점에 나를 공격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미리 모든 것을 100% 다 알고 일을 하게 되거나 사업을 하시게 될 때 방어를 하면 참 좋겠지만 워낙 삶이란 변수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연애로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또 고비가 좀 있어요. 잘못하면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특히 여름으로 들어갈 때랑 겨울에서 끝겨울로 갈 때 이런 절기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호랑이띠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간과했다가 무관심했다가 영영 이룰 수도 있거든요. 소중했던 것을 그래서 아마 태풍 대가가 나왔던 것 같고요.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좀 삶에서 균형이 필요해요. 오랑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또 사랑에만 올인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랑 육체적인 것이랑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다리셨던 조언계를 뽑아보겠습니다. 타로의 형태만 갖춰서 보는지 저는 타로 형식으로 보지는 않고요. 괴의 중심으로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입니다. 본인의 전성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전성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괴 같은 경우는 천내무망이라고 해서 아직은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풍지관 항상 아는 것도 내가 100%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면 주변에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조언들을 잘 지켰을 때 이제 풍래이기 이 괴는 또 조언으로 나왔는데 내가 풍요롭다고 해서 승진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풍요롭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라스트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고 스타트이고 더 갈고 닦으셔야 하는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2020년 운세를 또 펼쳐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띠 운세를 찍으러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